음악 전국에 계신 타건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루의 이름 설민석 선생입니다 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총평 및 해설 강의를 할 것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을 위한 강좌라기 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자격증 손에 쥐고 다음 꿈을 향해 또 묵묵히 나가시면 되겠고요 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 이후에는요 전체 총 50문제 중에서 가장 귀감이 될 만한 문제 베스트 5를 뽑아서 전체적인 문제의 어떤 흐름과 트렌드를 보여드리는데요 자 한능검 전문가 설민석과 함께 지금 37회 문제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난이도는 쉬웠습니다 지난 36회와 큰 차이가 없어서요 중하 정도로 잡았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뭐 그 난이도도 전회차 36회하고 비슷했고 그리고 출제 비율도 지난 36회하고 비슷했다 그래서 더 무난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사가 60%였고요 경제사회문화에서 30% 인물 지역 세시풍속에서 10%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시험만의 독특한 특징은 과거에는 잘 다루지 않았던 조금은 예민했던 사건들을 다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제주 4.3 사건이랄지 1948년이죠 아니면은 유신 헌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로 그대로 출제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형 표현들을 보여드리면요 전근대사 즉 선사시대에서 조선 후기까지가 여기는 3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대원군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근현대사가 17문제 그리고 통합형 전근대사 현대사 통합형이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딱 보기에도 고대 고려 조선 근대 일제강점기가 현대까지 골고루 출제되었다 어떤 특정 시대에 집중해서 출제된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사는 정치사에 집중됐지만은 시대사는 최대한 골고루게 출제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류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사에서 30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시험의 어떤 큰 틀을 봤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열매 5개를 따서 우리가 섭취를 할 텐데요 자 몇 번 문제가 가장 귀감이 되는 문제였을까요? 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을 골라봤습니다 그 이유는 좀 생소한 문제로 느껴지실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요 자 가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석상은 원성왕릉 앞에 세워진 무인상이다 라고 나옵니다 사진을 언뜻 봐도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의 얼굴이 아니죠 서역 사람의 얼굴입니다 자 원성왕이 누굽니까? 통일신라 하대 쪽에 대표적인 왕 아닙니까? 통일신라 하대 쪽에 아라비아 서역 사람이 우리나라 울산왕을 통해 드나들었구나 라는 걸 전반적으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통일신라를 묻는 문제가 되고요 통일신라의 경제에 대한 설명 오른 거 고르면 되겠지요 의창을 두어서 빈민을 구제하였다 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성종대 의창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솔빈부의 말이 솔빈부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했으면 여기를 연해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솔빈부라고 부르는데요 옛날 발해 시절에 통일신라는 이 아래고요 여기는 발해 시절에 연해주를 솔빈부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것은 발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외관을 설치했다 그러면 외관이 뭡니까? 일본인 거리, 제페니스 타운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조선시대에 부산에 있었던 일본인 거리를 외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경시설을 통해서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시전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합법적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상인들을 시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있는 시전 상인들을 감독하는 기관이 경시서거든요 요거는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으니 둘 다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 5번이 답인데요 청해진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항구이자 그리고 군사지역이었던 청해진을 중심으로 짱보고가 여기 대장이었죠 해상무역이 전개되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이 통일신라 하대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주고요 생소한 문제다라고는 5번 주고요 생소한 문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본기가 탄탄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골라봤는데요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라가 아니라 지역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답사 계획서를 보니까요 자 고인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전세계에 한 40%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고인돌 하면 유명한 게 인천 옆에 있는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자 홍릉이 나오고요 자 고려궁지 여기서 느낌 딱 오죠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항전하기 위해서 역시 강화도로 여기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봉암 선생 추모비까지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여기는 고인돌과 고려궁지만 봐더라도 아 이것은 강화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강화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호란 때 김상용이 순절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번에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이라고 아니 병자호란인데 남한산성이 나와야지 강화도가 웬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인조가 자신의 가족들을 여기는 강화도로 미리 피신시켜 놓은 상태에서 47일간 항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항전에서 결국은 항복하고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강화도가 함락이 돼요 청나라 군대한테 함락이 되고 가족들이 인질로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항복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자호란 때 김상용이 순절하였다 청군에게 어떤 공격받아 순국하였다 요거 강화도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을 약탈한 것은 바로 대원군 때가 되겠죠 강화도와 관련된 설명 맞고요 자 답은 오히려 쉽습니다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서 피살된 거는 그 유명한 개성의 선주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강화도가 아니라 요기는 개성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자 어재헌이 이끄는 부대가 미국군에 맞서 싸웠다 요거는 이제 신미양요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는 강화도라는 섬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입구 중요한 요새가 됩니다 강화도가 뚫리면 인천이 뚫리고 인천이 뚫리면 서울이 뚫립니다 북한강 따라서 여기는 강원도가 뚫리고요 남한강 따라서 여기는 경상북도와 그리고 충청북도가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성강을 따라서 개성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통이라고 그러죠 입구의 요지가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미국 할 거 없이 여기는 강화도로 밀고 들어왔던 것이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가 설치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강화도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요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조선왕조실록이 불타게 되는데 전주사고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광해군 때 다시 다섯 부류를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하나를 강화도에다가 보관을 하죠 결국 강화도와 관련 없는 것은 뭡니까 여기는 3번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기 전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한국사능력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서 제가 풀어드렸는데 이게 놀랍게도 똑같이 적중한 게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을 찾아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화도 그래서 고려시대 궁궐터 나오고 광성보 초지진 만이산 해놓고 이렇게 그림까지 이렇게 주고서 강화도를 묻는 문제를 모의고사 때 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 시험 문제 16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중의 순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 실루의 이름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실어봤습니다 이건 제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태권과 함께라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9번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는 인물 문제가 됩니다 자 나라 문제 봤죠 지역 문제 봤죠 자 이번엔 인물과 관련된 문제를 골라봤어요 골고루 풀어봐야 되니까 자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하곡선생 문집 중에 일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곡선생이 누구죠 자 이 사람은 심과 이를 구별하는 주자의 견해를 비판했다 냄새 나죠 성리학을 창시한 주자를 비판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네 지와 행을 둘로 구분하는 것은 무력에 가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양심의 본체에서 보면 지행합일이다 끝났습니다 자 치양지 양심에 따라 살아라 심증리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이치이다 지행합일 더 뭘 볼 게 있습니까 바로 왕양명이 만든 성리학을 비판했던 유학의 하나 양명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우리나라 양명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곡 정재두 선생님이 되죠 이분은 주로 소론들 제자를 거느리고 강화도에서 강화학파를 만들어서 열심히 양명학을 연구했지만 현실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했는데요 자 여기는 정재두 선생님 골라볼게요 개유정난을 계기로 전개해서 축출됐다고 하는데요 개유정난이 뭡니까 바로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일으킨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쉽게 얘기해서 맞아 죽은 사람이 김종서 황보인 이런 사람들이죠 시기가 이건 조선 전기고 이분은 조선 후기니까 시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것은 신숙주가 됩니다 다 이거 기본반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사관에 임용되었다 조선시대 후기 정조 때 이덕무랄지 아니면 유득공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학을 성리학을 집요하게 공부했다 이렇게 암기하죠 보통 쉽고 재밌게 외우기 위해서 그래서 5천원짜리의 표지 모델이 되신 성학집요의 이이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이 문제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모의고사 때 예상문제로 만든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자 뭡니까? 이 책은 학옥정제도의 문집이다 정식 명칭은 학옥선생 문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증리를 주장하는 양명학을 연구하였다 뭐 이렇게 문제를 냈고 강화학파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그냥 똑같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23년째 한국사를 강의한 보람이 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태권과 함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라 봤죠 지역 봤죠 인물 봤죠 자 이번에는 교육기관 보겠습니다 자 오른 거 교육기관 여기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요 보면은 정부는 좌원과 우원으로 구성된 신식학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신식학교라는 겁니다 신식학교 연도도 일단 1886년 이거 고종 때가 되죠 고종 때 좌원에서는 양반 출신의 젊고 유능한 관리를 특별히 선발하고 우원에는 재주가 있고 똑똑한 인재를 뽑아서 공부시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포인트죠 영재를 기른다 이거 뭐죠? 자 영재를 말 만들어 볼까요? 우리 수업시간에 했죠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좌원과 우원 영재를 교육한다 1886년에 만들어져서 가보년이 1894년까지 존재했던 유경공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최초의 근대식 신식학교가 되고요 신식학교가 되고 당시에는 귀했던 외국인 원어민 교사 헐버트랄지 길모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고종 때의 공립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입국조서의 근거에서 세워졌다라고 그러는데요 교육입국조서는 1895년 2월달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도 나오지만 유경공원은 1886년이잖아요 일단 시기가 이전이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교육입국조서의 근거에서 세워진 건 각종 근대식 공립학교 예를 들면 한성사범학교 아니면 한성중학교 아니면 소학교 한성외국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범학교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범학교가 아니고 영재를 육성한 학교입니다 사범학교는 방금 말씀드렸던 역시 1895년에 한성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을 설립했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조선시대 때 지방에 있었던 공립학교 향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 기본만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미국인 헐버트, 길모 등을 교사로 초빙했다 자 정답 장학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명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양형고를 설립하였다 그러는데 이것은 고려시대 국립학교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도 사교육이 유행을 해가지고요 단과학원이 유행을 합니다 구제학당 그래서 사학 12공도 그래서 이제 12개 학원이 유명했는데요 그 사교육에 어떤 맞서기 위해서 공교육 강화책으로서 현명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장학재단을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공교육 국립대학 국자감 살리기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사건 문제예요 1948년 제주섬에서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원칙이 무시되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게 됐죠 토벌대가 사회주의 토벌대가 재판 절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살상한 점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도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과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냉전의 최대의 희생자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 점이 4.3 제주사건의 진상규명을 50년 동안 억제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지요 이승만 때 자행되었던 이런 끔찍한 일이 박정희 때 묻히고 그리고 전두환 때 묻히고 노태우 때 묻혔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다시 재조사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요 제주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른 거 볼게요 4.13 호언 조치에 저항하며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987년 간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4월 13일 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기존의 간선제 헌법을 소화하겠다라는 반표랍니다 이게 4.13 호언 조치고요 여기에 반발해서 우리에게 직선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불붙듯이 일어난 것은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영화로도 나온다고 그러죠 장면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계기가 된 것은 1960년 4.19 혁명이 되겠고요 전개 과정에서 3일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유신 반대 투쟁이 되겠습니다 연도는 1976년인데 여기는 연도까지는 따로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비롯됐다 이것도 역시 4.19가 되고요 정답 5번이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 제정은 2000년이에요 특별법 제정은 2000년이고 공식 사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2000년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분야별 귀감이 될 만한 문제를 다섯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한능검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많이들 이제 뭐 독학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 이런 한능검 전문가의 쉽고 재밌고 빠르게 끝내드릴 수 있는 강좌가 있는데 독학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뭐 21세기에 문명의 이익을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불도 이렇게 피고 뭐 이렇게 막 주먹도끼 만들어 사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기는 전문가의 손을 잡고요 한 방에 자격증 취득합시다 자 우리 심기일전에서 기본만 때 만나서요 아주 재밌고 가슴 뛰는 한국사 여행 한번 떠나보아요 기본만 때 뵙고요 여러분들 한국사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권과 함께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